사실 미소디엔 답답하고 속상해 사랑엔 공식이 없어 매일 똑같은 혹시 이런 남자가 내가 참... 안녕하세요 저는 빅톤에서 랩을 하고 있는 한세입니다 박수! 한세씨 지금 저희 래퍼인데 예예예 랩 한 번 또 안 듣고 갈 수 없죠? 그쵸 그럼 빅톤의 타이틀곡 더블 타이틀곡 중에 메인인 아무렇지 않은 척에 제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아! 후로 후로! 멋있다 밥 한 끼를 해도 내가 먹는 거는 치 밥 손 잡으려 해도 넌 내 미러리발 이쁘면 다냐? 그래 다겠지 몰라 나 진짜 빚었으니까 빚었냐고 묻지마 특이상 275짜리 오리발을 갖고 있어요 오리발이요? 오리발은 어떤 발이죠? 굉장히 발볼이 넓어요 자 하나 둘 셋! 뭐죠 그건? 되게 발가락이 뚱뚱하다 크다 크다 오! 아 징그러워 아 개구리 같아 개구리 개구리 같아 개구리 와 징그러워 개구리 같아요 아 밴드다 아 네 연로래 연로인데 계속 보게 된다 되게 개구리 같아 애교로 형들한테 장난친 게 뭐 서열 파괴범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파괴범이죠?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앞으로도 곧 앞으로도 더 잘게 파괴하겠습니다 네 개인기 뭐죠? 네 개인기 저 어 조커 다크나이트 조커성대의 모습 오 오 하나 둘 셋 와이스 어느 argue 으악 아 예 벼찬들 멋있다 도생 하겠다 아 병찬이가 살려줬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빅톤 한세의 프로필이었습니다